의향시장 김상돈 설을 맞이하는 당연했던 명절의 모습이 이젠 우리에게 소망이 되었습니다 안타깝지만 이번 설 연휴에도 모임과 이동을 자제해 주시고 만남보다는 마음으로 함께해 주신다면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머지않아 행복한 일상으로 돌아갈 것이라 확신합니다 연휴 기간 동안 경미한 증상이라도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아주시고 방역에 동참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명절의 따스한 온기를 서로 나눌 수 있는 안전한 설 연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